어? 여기도 조심해 여기가 약간 오버캠버라 페달 적을 때 왼쪽 조심해야 된다 페달 걸린다 막 뭐 없다고요 와 셰프씨 겁나 빠르다 이제 야 니가 옛날에 험러 이렇게 타지 못했잖아 어? 어? 아씨 표도르가 대체 무슨 짓을 한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shit 오, 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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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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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천천히 우와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예 맞아맞아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왔네 여기가 직진하면은 니가 갔던 그 금샘 찾아왔다 오는거죠 아 거기가 금샘이에요? 응 아하 히히야오 오우 오우 너 손툴렸지? 오우 오우 와아 재미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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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냐고? 집발은 못 따라 하겠다 이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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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나 나 내가 조금 먹히는 그러잖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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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약간조심해야되 돌이 많아 오호 아 여기 손 봤네 역시 미끄럽다 이제 아 여기서 옷 다 버리겠네 아 여기서 옷 다 버리겠네 어 아 아아 우와 오씨 우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야 엄청 빠졌네 여주 17분이네 여주 17분이야 어 짐 벗었는데 방까지 말할게요 워싱삭 여주 이즈 여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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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